아직도 주무시네. 안 되겠다. 깨어봐야겠어. 아버지. 아버지. 아버님, 어디 편찮으세요? 아버지, 좀 일어나 보세요. 저하고 병원 가요. 괜찮아. 좀 일어나세요. 지금 며칠째 정상이 아니잖아요. 괜찮다고. 아버지, 좀 일으켜봐. 아버지. 일어나세요, 병원 가게. 일어나세요, 좀. 무슨 상관이야, 네가! 무슨 상관이냐고, 네가! 아, 왜 안 와. 지안아. 남의 이름 막 부르시는 분. 여기서 뭐해요? 나 기다릴 리는 없고. 너 기다린 거야. 그럴 리가. 얼굴만 알지 다시 볼 이유 없는 사이인데. 이거 전해주려고. 핸드앤 프린트 공모회에서 네가 그린 오리그림 1등으로 당선됐거든. 그 상금 전해주려고. 그래요? 그래. 아니, 뭐 하러 왔겠어. 난 그 그림 공모회 안 냈는데. 내가 올렸어. 귀엽게 잘 그렸길래. 참, 쓸데없는 짓 잘하신다니까. 화 좀 그만 내라.